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여호수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의 길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시메 여호수와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와가 한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한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한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와가 한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한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한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한례 행하기를 마침해 백성이 진중 각 처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공감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또 그 사람의 처한 환경도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참 힘들 때 우리에게 기억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잊지 못할 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다시 견딜 수 있고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을 앞둔 여우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우수아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은 여리고성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거리가 짧으면 한 3km, 길면 한 8에서 9km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던 거리죠 그런데 이 당시 여리고성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방벽을 갖고 있었는데 높은 방벽의 높이는 무려 12m나 되었고 가장 두꺼웠던 방벽의 너비는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한 족속 중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에서 이러한 여리고성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은 굉장한 긴장감과 또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불안감이 그들 마음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상황도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고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행사가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겨울 수련회 주제가 기도였어요 여러분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를 가지고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학생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은 저녁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다시 예배당으로 내려와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요단강의 물중기가 끊어졌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들과 함께할 사역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어요 이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해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하고 싶었던 모든 사역들에 다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현장 예배조차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니 그 현장 예배 때 간신히 붙잡았던 아이들조차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큰 낙심이 되었어요 마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는 낙심과 좌절감을 주는 존재였던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평안했던 삶들이 끝나고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직장이나 또 가정 가운데 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 어려움을 뛰어넣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그 길갈 속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와께서 여우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헬레를 행하라 하시메 하나님은 그들에게 헬레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헬레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헬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헬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헬레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도 하였고 또 이 헬레를 받으면 반드시 회복 기간을 걸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바로 적진 앞이었어요 적진 앞에서 헬레를 받는 것은 참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헬레를 받고 누워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그들은 전멸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헬레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범람하던 요단강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차라리 아니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헬레를 받으라고 하셨다면 오히려 받기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레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헬레를 받으라고 하셨던 걸까요? 왜 굳이 약속을 몸에 새기는 헬레까지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억하라고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헬레 자국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헬레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 대신에 헬레를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여리고성만 무너뜨려 주신다고 해서 그들의 전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이성도 있었고 수많은 성읍들과의 전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수많은 전투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 기억만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맺었던 약속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국 1세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한례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결핍이 있는 광해의 삶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한례받은 자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 우상까지 세우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수치는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는 결핍과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돈과 자랑할 것이 없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직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나의 통장 잔고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배우자나 그 자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의 문제 앞에서 남들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한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 이 육체적인 한례는 세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례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혹시 이곳에 현실이 고통스럽고 이 불안에서 이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과 맺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맺은 이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작년 고등부 졸업 예배 때 한 간증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간증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자면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던 친구입니다 아주 오랜 시절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대에 진학을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 인생에 아주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부모님의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미술 학원비를 낼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이죠 학생은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미술학원에 다니라고 했으나 이 학생에게는 그 말조차도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결과도 맞지 못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은 미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평생 가고 싶어 했던 미대를 포기하게 되니까 이 학생은 너무나 큰 좌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펑펑 운 적도 참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잠시 이 학생의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띵하였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너무나 오래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는데 저만 혼자 그 약속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약속이 믿어지니 원래 저 대학 어떡해요? 라고 했던 기도가 주님이 계획하신 곳에 있게 해주세요 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굶지 않기 위해 야망을 위해 꿈을 위해 좋은 집을 위해 달려야 할 때가 아니라 고도실 주님을 위해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 달려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꿈을 주셨는데 통일 후에 북한으로 가서 간호사로 헌신하라는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저에게 북한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을 극률히 여기는 마음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여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평생 그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인생의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길가리에 있으면서 그냥 자신의 현재 처한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견고하고 강력했던 그 여리고성을 그들은 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한례를 받은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성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장 먹어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해 하나님 이 시간 여리고성 앞에서 한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례를 명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한례를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눈 앞에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이 약속이 잊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이 언제나 기억나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너무나 문제나 바라보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 하나님 수치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견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이 기억을 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절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수치의 삶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소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수치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수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정말 그 출애급 세대처럼 하나님 광야의 삶 가운데 전쟁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만 보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수치의 삶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 예수씨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신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